6월 9일 연중 제9주간 금요일 입당송 주님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 옵니다. 하느님 비참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의 죄악 낱낱이 없애주소서. 본기도 하느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라. 아멘 제1독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내가 이제는 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토비기 11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안나는 자리를 잡고서 자기 아들이 돌아올 길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토비아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토비아의 아버지에게 봐요 당신 아들이 와요 함께 갔던 사람도 오네요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라파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잘 알고 있소. 저분은 꼭 눈을 뜨실 것이오. 물고기 쓸개를 저분 눈에 발라들이시오. 그 약은 눈에 하얀 막이 오그라들다가 벗겨지게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께서 시력을 되찾아 빛을 보게 될 것이오. 안나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예야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울었다. 토비 또 일어서서 다리를 비틀거리며 마당 문을 나섰다. 토비아가 그에게 마주갔다. 물고기 쓸개를 손에 든 토비아는 아버지를 붙들고 그 눈에 입김을 불고 나서 아버지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 약을 아버지에게 바르고서는 잠시 그대로 두었다. 이윽고 토비아는 양손으로 아버지의 눈가에서부터 하얀 막을 벗겨내었다. 그러자 토비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예야 내가 보이는구나 내 눈에 비친 내가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참미바드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은 참미바드소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모두 참미바드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무르소서 그분의 천사들 모두 영원히 참미바드소서 그분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내가 이제는 내 아들 토비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쁨에 넘친 토비아는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참미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돈을 가져온 것과 라구엘의 딸 사라를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 사라도 오고 있는데 니네베 성문 가까이 왔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쁨에 넘친 토빗은 하느님을 참미하며 며느리를 맞으러 니네베 성문으로 갔다. 니네베 사람들은 토빗이 오는데 손을 붙잡고 인도해주는 사람 없이 힘차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의 토빗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혔다. 이어서 자기 아들 토비야의 아내인 사라에게 다가가 그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예야 잘 왔다. 예야 너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너의 하느님께서 참미 받으시기를 빈다. 너의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시고 내 아들 토비야도 복을 받고 그리고 예야 너도 복을 받기를 빈다. 축복 속에 기뻐하며 네 집으로 어서 들어가거라. 예야 들어가거라. 그날 니네베에 사는 유다인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한평생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사는 동안 나의 하느님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오나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복음 어찌하여 메시야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야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야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야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그 앞에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율법 가운데 첫째 가는 개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첫째 가는 개명으로 꼽으십니다 이어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내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둘째 가는 개명임을 알려주십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고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이야기하는데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임금이 앉아있는 왕자 오른편에 누군가를 앉힌다는 것은 그에게 왕의 권한을 준다는 뜻이죠 그 권한을 받은 이를 다윗은 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며 율법학자들의 해석보다 당신의 말씀이 더 권위있는 가르침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이어서 뒤따르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기며 과부들의 과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말이나 해석이나 지혜보다 더 높고 권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인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가는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일리는 있을지는 몰라도 진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겸손을 모르며 남들을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끌어올리려는 사람은 더더욱 믿어서는 안 되며 주님의 계명은 행동하지 않으면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권위있는 가르침이며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하느님의 가장 큰 기쁨이면서 우리에게도 가장 충만한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 내 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저 좋은 글을 읽는 것은 내 눈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저 신심을 고요하게 하고 명상에 잠기는 것은 잠깐의 평온함을 즐기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저 듣고 말 뿐이었고 일부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좋은 말이냐 그렇게 들었을 뿐 삶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사도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듯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 믿고 사랑하기 위해 들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삶에 그렇게 첫째 자리에 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아무런 실체도 없이 그저 소리에 그치지 않도록 내 안에 그렇게 말씀으로써 채화되기를 바라면서 부단히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로 오노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사랑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나는 무한이로 나는 생명이로다 남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영원히 살리라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영성재송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진 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영성재후 기도 주님 저희를 성자의 살과 피로 기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저희가 말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